반갑습니다 김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에 스토브에 이어서 두번째 스토브 얘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토브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에요. 빈티지 스토브가 몇개 있죠? 그 중에 두번째 제품입니다. 이번 제품은 벤조메틱이라는 회사의 제품이에요. 벤조메틱이라고 하면 지금도 잘 생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토치 만드는 거나 가스, 라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용으로 아직도 유명합니다. 이 제품이 벤조메틱에서 나오는 LP 가스입니다. 이거 보셨던 분은 에어컨 수리 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녀요. 에어컨 수리 하시는 분들이 이거 두고 다니는데 이게 비싸요. 그리고 이 스토브는 본래 이걸로 동작하는 거에요. 이걸로 동작하면 그냥 가서 나가서 캠핑장 가서 뭘 요리를 해 먹는 게 아니고 캠핑장 근처에 가서 식당 가서 먹어도 될 만큼 이놈의 가스가 많이 비싸요.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잘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 여기다 세워놓고 자 그러면 한번 외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관은 벤조메틱이라는 로고가 있고요. 디럭스 모델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발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고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상판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판 고정이 가능해요. 우선 상판은 접어두고요. 높이가 안 맞으니까 내용물 보여드릴게요. 내용물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 내용물 꺼내고요. 안에서 이 내용물 꺼내고 그거는 이제 가스 스토브를 쓸 수 있게끔 요렇게 올려놓으면 끝나는 거에요. 싱글 가스 스토브죠. 본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에요. 이렇게 하고 써야 되는 거에요. 이걸로 쓰는 거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놈의 가스는 너무 비싸고 구할 수는 있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는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에 대한 설명은 좀 더 드리고요. 자 줌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연도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몇 년도 생산일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대충 찾아보니까 대략 한 70년대 60년대 제품인 것 같아요. 1960에서 70년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 밑에 보시면 자기 역사가 1876년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이 불쩍 넘었네요. 이런 제품이고 제품은 싱글 제품하고 듀얼 제품이 있는데 싱글 제품은 TX550L 지금 이 제품이죠. 그리고 듀얼 제품은 스토브가 두 개가 있는 거에요. TX50L 이라는 모델이에요. TX850L. 싱글은 TX550L. 그리고 듀얼은 850L 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줌을 좀 올려서 마저 보여드릴게요. 상판에 대한 걸 마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요.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쪽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는 거에요. 아이씨 이거 왜 잘 안 돼. 들어가 이렇게 이거 레바로 고정시키고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이렇게 바람막이도 있는 거죠. 바람막이 역할도 하고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슬로키고 그냥 너무 예뻐요. 이 더블은 좀 안 예쁘거든요 다. 근데 스토브들은 다 싱글이 예쁘거든요. 이 제품도 제가 처음에 와 이거 사야 되겠다면서 이베이를 잠수를 얼마나 탄 줄 아세요? 그래서 결국은 새 거를 거의 새 거를 구매를 했죠. 이게 뭐 새 거가 있으면 이가 없겠지만 구매를 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포트에요. 한번 보시죠. 이거를 넣어 다녀요. 이렇게 마감을 해서요. 와 드럽다. 제가 좀 묻었네요. 이렇게 넣어 다녀요. 이렇게 해서 넣어 다녀요. 그래서 이제 캠핑장 가면 어떻게 쓰냐 이거를 레바를 풀고요.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이 레바를 제가 개조한 접을게요. 제가 개조한 이 레바 뒤쪽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거를 꼽습니다. 이렇게 꼽아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소켓이 맞아져요. 원래는 이 소켓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개조를 한 상태니까 이 소켓에 이거를 꽂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둬요. 자 레바 연결을 하고 이 망을 아이씨 망이 이거 맨날 헷갈려.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캐는 게 없어요. 이런 터보 라이터 라이터 또는 이거 제가 영상에서 따로 한번 얘기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가스가 없는 이런 불 붙이는 용이에요. 그러니까 부시돌만 들었어요. 이렇게 부시돌만 든 거예요. 가스불 보이시죠? 이 정도의 가스불이 나옵니다. 옆으로 보시면 이 정도의 가스불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빨간불이 나오면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주변에 이제 음식에 뜬 것들이 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걸 한번 빼볼게요. 잠깐 이렇게 빼보면 그렇게 빨간불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최대로 세게 해도 생각보다 빨간불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각가지 부속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부속품 첫 번째는 여기에 맞는 이 작업자들이 쓰는 토치예요. 이게 이제 LPG 토치라서 부탄 토치보다는 굉장히 세요. 소리 들리시죠? 그냥 그냥 그 고음용 그 절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소리가 날 정도로 화력이 굉장히 세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걸로 뭐 고기 다 퇴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이제 구리 이런 거 용 납땜하신 거 하실 때 쓰시는 용도인데 제가 요걸 가져온 건요. 우선 분해를 할게요. 자 이 친구를 제가 가져온 거는 이 LPG 가스에 압력이 부탄가스 이 부탄가스 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화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스불을 불을 때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연료 가스와 산소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구멍 보이시죠. 요게 산소 구멍이에요. 가스가 여기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가스가 올라갈 때 산소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었어요. 자 여기에 산소가 들어가죠. 그리고 가스가 나오는 구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세요? 여기요거 칼로다가 여기에 뭐 하나 보이시죠? 여기요거 점 같은 거 하나 보이시죠? 요게 가스 구멍이에요. 이 가스 구멍이 몇 밀일까요? 과연 이 가스 구멍이 과연 몇 밀일까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사용하는 여기가 보여드릴게요. 저런 철이나 나무를 뚫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 요게 딱 피스 우리가 보통 쓰는 피스 규격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요거는 일반인이 쓸 수 있는 드릴에 꼽을 수 있는 최대 사이즈에요. 요 이빨이 최대 사이즈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요 사이즈에다 용접해서 더 큰 걸 끼기도 하는데 일반인이 가정에서 쓰는 전동 드릴은 이것보다 커지면 힘을 못 받아요. 쇠 같은 거 깎을 때는 안 돌아가요. 너무나 부하를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요게 일반적인 길이를 한번 보시라고 제가 샘플로 꺼내왔어요. 그러면 어 어디갔냐 자 이 구멍이 제가 이 구멍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LP는 압력이 높아요. 압력이 높아서 이 구멍이 이런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요기요고요. 요런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제품보다 구멍이 작습니다. 아우 시끄러워. 왜 탈탈탈탈거려. 구멍이 작아요. 이게 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탄가스 LP가스를 쓰는 모델들의 부탄 스토브들은 전부 다 모기불 나와요. 캠핑 빈티지 캠핑 좀 해보신 분은 다 알아요. 아무리 출력을 올려도 모기불이 나와요. 이 제품도 그렇고 이전 영상도 그렇고 저는 LP용 이에요. 이게 LP잖아요. LP가스용인데 화력이 적당하게 나오죠. 그러면 뭐겠어요. 이 구멍을 좀 더 넓혀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구멍을 좀 넓혀 줘서 부탄가스가 이 부탄가스가 나가는 길을 좀 더 열어주는 거예요. 왜 이거는 부탄가스는 압력이 높지 않으니까 가스가 좀 더 많이 나와야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구멍을 넓혀요. 이런 길이는 많이 보셨죠. 이걸로 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배합이 안 맞아요. 이거는 계산이 다 된 배합이에요. 가스가 나오면서 산소가 들어가는 거에 배합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길이로 뚫었다가는 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이 잘 안 붙고 꺼져요. 그런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 구멍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참 많이 찾아봤죠. 그 중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실수하고 샀었던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종전길이에요. 여기 끝면이 약간 길이처럼 느껴지죠. 까베이 같은 게 보이시잖아요. 이게 표준을 보시던 거면 이렇게 얇아졌어요. 이렇게 얇은 샤프신 말한 걸로 여기다 구멍을 뚫으면 구멍이 커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구멍은요. 말도 안 돼. 지금 영상으로는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 큰 걸 뚫으면 똑같아요. 결국은 가스가 넘쳐나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스가. 불이 잘 붙지도 않아요. 이게 실패작이었어요. 제한테. 그래서 인터넷에 뒤져서 뒤져서 산 길이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를 여기 놔둬놓을게요. 보이시죠? 이건 제가 잊어먹은 것만 해도 두 개예요. 자 끄냅니다. 시끼야 나가와. 시끼야. 시끼야. 자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보이세요? 요거 요거 보이세요? 요거 보이시죠? 자 실패해서 샀던 것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표준 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래요. 보이시죠? 자 중간에 있는 길이가 0.2 0.2 짜리 길이입니다. 0.1 짜리도 한번 사고 싶었는데 0.1 짜리는 어디 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0.2 이것도 겨우 구했거든요. 겨우 구했어요. 그렇게 해서 0.2mm로 구멍을 뚫으면 저도 여러 번 실수를 한 거죠. 0.2mm로 구멍을 뚫어주면 더 이상 가스가 극히 세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LP에 들어가는 가스는 제가 봤을 때 0.1mm 정도나 0.15mm 정도가 아닐까 그것보다 더 작으면 0.5mm나 0.7mm 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 친구는 굉장히 작아요. 자 그럼 이렇게 구멍만 뚫었다 기본적으로 0.15mm 구멍을 뚫고 나면요. 그만큼 산소 공급도 많아져야 돼요. 가스가 많이 나와요. 가스가 압력이 높은게 아니고 가스가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산소 공급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한 구멍을 더 떨어져야 돼요. 이쪽에서 LP로 쓰고 싶다. 그럼 이 구멍을 0.2mm 이건 LP용이 아니잖아. LP용이니까 LP로 쓰지 않고 부탄가스로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0.15mm 구멍을 뚫고 이 친구의 구멍을 더 뚫어줘야 되는데 구멍이 얼마인지 저는 계산을 할 줄 몰라요. 이거를 또 계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계산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어떻게 요 길이보다 큰 길이를 가지고 이 구멍보다 큰 길이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예요. 구멍을 조금 조금씩 키워나가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이쪽 면을 뚫어요. 작은 것부터 뚫어요. 한 이 정도 되는 걸로 뚫어줘요. 그러면 공기량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적당한 타이밍을 찾는 거예요. 공기량이 많아지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햇불처럼 돼요. 불이 파란 불꽃이 안 나오고 빨간 불꽃이 오르람 벌벌벌벌벌벌벌 올라가는 햇불처럼 돼요. 그러면 강력하길 지가 않기 때문에 끌음이 많이 생기고요. 완전연소라 인기 때문에 끌음이 많이 생기는 그리고 그 다음 화력도 좀 떨어져요. 불이 막 위로 올라가고 가마솥에 불 올라가듯이 막 호르르르르 올라가고 그런 증상이 생기죠.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을 맞추면 아까처럼 파란불이 나와요. 파란불이 나오면 화력도 좋고 그 다음에 끄음도 안 생겨요. 그래서 이 가스 스토브에 자 여기 보시면 이 면 있죠. 이 면이 제가 개조를 한 브라켓 이잖아요. 이 면에 핀이 하나 나와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여기 보면 레버 같은 게 보이시죠.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레버 같은 거에 제가 이거 부러트려고 최대치로 열어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보셨던 요거요. 요거 요거 어디 갔냐 요거. 요런 게 들어가 있어요. 요런 게 들어가 있어요. 요런 게 들어가 있고 그걸 0.25 구멍을 키운 다음에 보시다시피 산소 공급을 조금 조금씩 키워나갑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구멍이 열려있고 구멍이 있고 그렇게 네 군데에 구멍을 뚫어서 산소를 맞춘 겁니다. 저는 그리고 똑같이 내열 실리콘 그다음에 에폭시 본드를 이용해서 여기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이 나오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켜 볼게요. 아담하게 캠핑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켜 볼게요. 가스 소리가 살짝 나는 걸 듣고 불을 켜 줍니다. 이렇게 불을 켜고 보시면 지금은 아주 약한 단계 계속 미지근하게 데울 수 있는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키워보면 불이 말려 올라가시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빨간불이 안 나와줘야 돼요. 빨간불이. 지금 이것도 이 좀 발란스가 안 맞는 거에요.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이러면 안 되고 확 이런 느낌을 해야 되는데 저도 아마추우다 보니까 이 불 양을 조절 못해요. 차라리 빨간불이라도 안 나오게 만들자. 그래서 저의 발란스는 빨간색 불이 안 나오게끔 하는 거에요. 최대로 켜도 빨간색 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빨간색 불은 많지 않고 파란색 불이 나오고 실제로 올려놓으면 막 난리가 납니다. 화력이 굉장히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세요. 종전에 소개했던 이것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커피 물 끓일 때 이거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라면이나 좀 큰 탕 끓일 때는 이 제품을 쓰거든요. 효과가 완전 만땅이에요. 최고입니다. 최고. 그리고 폼도 나고요. 폼도 나고. 캠핑 용품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역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찍든가 아니면 댓글에 답변 다는 실력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답변을 다 할 수 있으면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잼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